냉장고 찾기만 하는게 일상이 된거 같아 너무 빠르게 돌아 안돼~~~ 에픽이라 와가지고 어.. 공평한 거 났나 봐! 뭐야 저거 아빠야? 약올리는 거야? 야..저기 앞에 아주 난리 났죠? 아니..아빠 욕해봤는데? 도시의 그래그라라는 사람이 있대. 아니..냉장고가 있대. 여기 운동.. 피자를 먹고.. 피자를 먹었잖아? 그 다음 운동을 해. 피자 업데이트를 했답니다. 다섯 개가 업데이트됐고 어..아빠.. 냉장고 버튼 눌러서 뭐가 업데이트되는데 봐봐. 빨간 버튼이랑.. 세 개가 업데이트되고.. 그 다음.. 에픽! 제일 마지막! 노란 피자가 업데이트됐어. 그 다음 레던더리 새우 냉장고가 업데이트됐어. 한 개를 한 번 변신해볼게. 이제 냉장고로 들어와봐. 여기에 피자리야. 뭔가 업데이트된 것처럼 안됐지? 가자. 모르겠다. 모르겠어. 모르겠어. 예, 손이 내세. 저기 앞에 아주 난리났죠? 아..저기 앞에 아주 난리났죠? 아.. 하하하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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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nging dele 이bok 먹으세요. 이럴엉 너무 많은 ble음이 예, 한국에 우려 graduatesức 이 나 violin 우리NT sales 시킨거야. 이름이 왜 그래그래요. 뭐라고? 뭐라고? 어디에 숨겨져 있다고? 아빠 운 좋게 봤는데? 피자 아빠, 이 피자 있어? 얘한테 말을 걸면 생기거든? 아빠, 이 피자 있어? 이 피자 있어? 생겼지? 그리고 또 도시로와 도시 이동 아빠! 도시에 그래그라라는 사람 있대. 아니, 냉장고가 있대. 아니, 냉장고가 있대. 헬스로와 오, 오! 안녕하세요. 가만히. 와, 배고파는 날씨가 별로 많아! 뭐야? 꺼졌어? 한펫 랭댕대 거기 동그란 판 있잖아 그거 힌트 좀 봐봐 여기 숨겨진 점프 맵이 어딨어? 여기 숨겨진 점프 맵이 어딨어? 어? 저 뒤에? 나 아까 갔는데 아 왠지 뒤에가 저 뒤에 갔다 빨간색을 밟으면 안돼 여기 가기만 해도 그냥 죽어 아! 아 진짜 힘든데? 그냥 춤 아 저기까지 갔다 아니! 저번에! 같이 가세요 고마워 열이 나네 아빠는 먼저 가세요 아 저기까지 가면 해피가 낫는다 아니! 아빠가 어떻게 한거야? 우와! 너무 빠르게 놀아! 좀 해주세요 제작자님 뽀뽀 냉장고 찾기만 하는게 일상이 된 것 같아 아! 너무 빠르게 놀아 안 돼! except planning 숙성 host 다행히 애픽이라서 공평한 건 없나 봐! 아빠야! 약올리는 거야? 아빠 뭐 안 얻었어? 내가 알려줄게 그거 가지러 가! 가! 아 잘chen 들어! 짜증나 봐! 몹쳐준 액자du! 아름다운 액자du! 최저한 액자du! 아직 저거... 우릴 배워야는... 예전이 이기졸! 아름다운 액자du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빠, 피자 왜 두 개 먹고 있냐? 에이, 지독한 햄버거 사야지. 피자라고, 얘. 피자, 먹어봐. 아빠, 그거 안 클릭해도 돼. 다른 애 클릭해도 돼? 피자, 피자. 그리고 또 피자방에 가서 사료내지 않을까? 다이어트. 여기 운동. 피자를 먹고. 피자를 먹고. 피자를 먹었잖아. 그다음 운동을 해. 피자, 여보. 못 오셨지? 못 오셨잖아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멘탈 말고 그 접시야 멘탈 말고 그 접시야 멘탈 멘탈 갑자기 뭐가 나왔어 멘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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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